이쿠에게 공연전 조언을 해주는 선배 모모코. 오늘은 모모코가 속한 팀 포스와 이쿠가 속한 팀 힙스의 데뷔 무대가 있는 날. 포스는 유원지 무대, 힙스는 쇼핑몰 무대에서 첫 필요원을 가집니다. 이번 데뷔 무대는 처음으로 일반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무대였기에 더욱 기압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모코까지 차에 타며 팀 포스 멤버가 전원 모이고 코노미의 아침 점 후 출발 준비를 마칩니다. 팀 포스는 리더이자 가장 나이가 많은 코노미가 인솔 및 관리를 맡고 프로소는 미성년 만 있는 픽스의 인솔을 담당하게 되며 각자 무대가 있는 장소로 출발합니다. 유원지를 향하는 차안, 퍼스트, 세컨드, 서드의 바텀을 이어가는 중요한 라이브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팀 포스, 모모코의 모든 드라마를 봤다는 아리사의 이야기, 코노미가 어째서 아이돌이 되었는지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하며 도착한 유원지. 첫 데뷔 무대는 유원지의 중앙홀, 이전에 많은 아이돌이 공연을 했던 장소로 사람들의 통일도 많고 유원지의 중앙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일테니 오늘 멋진 무대를 보이겠다 말하지만 중앙홀 무대는 수도관이 터져서 사용을 못하게 된 상태. 갑작스럽게 터진 일이라 미리 공주를 주지 못한 유원지 측, 급한대로 임시적으로 다른 무대를 준비했지만 유원지 끝자락에 오랫동안 방치된 낡은 무대였습니다. 바닥은 구멍이 나고 여기저기 망가져 있으며 안 쓰는 자재가 널부러져 있고 먼지도 많았지만 전기는 들어와서 기자재는 살아있었기에 어찌저찌 사용은 가능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푸류소도 방금 연락을 받았다고 하네요. 코노미는 문제없다며 푸류소를 안 신켜주며 거기는 괜찮냐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네요. 돌발사고 때문에 해정위치는 바뀌었어도 당일 스케줄은 변함이 없었기에 1차 무대는 변경없이 진행.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 트러블은 별거 아니라며 무대 위로 올라서지만 역시 당일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이라 그런지 1차 무대는 관객 3명에 고양이 2마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무대는 매스콘과 방송 무대, 실제 일반 관객은 이번이 처음이라 인지도는 당연 위치 자체도 엄청 문제가 커서 이목 자체를 보일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유원지 측에서도 홀 이벤트로 준비한 것이라 홍보도 미미했고 안내를 정규방송과 간판으로만 하고 있는 상태이니 뾰족한 수도 없었죠. 이 트러블은 포스뿐만 아니라 피스도 겪고 있었습니다. 피스의 경우 사이내에 사용할 CD가 지금까지 도착하지 않아 스테이지에서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태, 양쪽 다 핀치인 상태에서 돌파할 방법도 유리한 이점도 없다 보니 멤버들은 전부 침울해집니다. 가장 연장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코노미였지만 그녀 역시 현 단계에서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걸려오는 프로세의 전화, 프로서도 반대쪽 상황을 모모코랑 무짜중이던 이 구획이 들었기에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괜찮냐 물어보는 프로세의 말에 모두는 괜찮다며 방법을 생각 중이라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안부는 모두가 아닌 코노미한테 한 것. 가장 연장자라는 이유로 코노미에게 의지했던 것 같다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말하는 그 코노미의 일은 스테이지 위에서 빛나는 것이니 힘든 일이 있다면 프로세인 자기한테 말해달라며 누나의 무거운 어깨를 잠깐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세의 말에 처음 명함을 받은 그날이 떠오른 코노미 덕분에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며 자기는 괜찮다 말하며 전화를 끊습니다. 스카우트 받았던 그날처럼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은 코노미 그 만남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신을 찾았으니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 빛내어 보이겠다며 다시 한번 언니로서 모두에게 기운을 줍니다. 지금 이 무대가 아이돌로서의 첫걸음 시어터 무대를 향한 한 발자국 오늘 공연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시어터로 향하는 길 그러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하자며 꿈을 가지게 된 언니는 지금까지 느꼈던 감정을 모두에게 전하며 각자 느꼈던 아이돌의 빛을 떠올리며 층울에 있던 멤버들은 기운을 찾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현 단계의 문제는 관객 모으기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여줄지였습니다. 방법을 고민할 때 무언가 번뜩인 아리사는 모모쿠는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 일은 모모쿠만이 가능하다며 아이디어를 바랍니다. 프로소를 통해 유은지 측에도 보고하고 팀 피스도 무사히 트러블을 해결한 것을 본 포스트는 관객들을 모으기 위한 대작전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2차 무대가 시작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그녀들의 작전이 시작 관객을 모으기 위해 아리사가 고안한 작전은 바로 연극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 그렇게 뭔가 이상한 이야기로 시작된 길거리 총극 한금의 크로켓을 잃어버렸다는 지나가는 세레브 치즈루 그리고 그녀를 도와 그걸 찾겠다는 아리사 로코 그때 그녀들 앞에 한금의 크로켓을 들고 나타난 먹부와 같이 고민을 배고픈 개도 나오라 칭하며 이걸 가지고 싶다면 자기를 쫓아오라 말하고 그들을 쫓는 세 사람 이상한 총극이었지만 유은지 이벤트인가 하며 사람들의 흥미를 가지더니 모두 그녀들을 따라가며 점점 공영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순간에 자리를 가득 채운 공영장 기세를 이어서 계속 연극을 이어갑니다. 무언가 시작되는 건가 하며 관객들이 흥미를 보일 때 무대 밑에서 연막과 함께 모모코가 등장합니다. 아리사의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과거 모모코 히트작이었던 아역 탐정 모모코를 베이스로 심플한 연극을 하여 사람들을 모으자는 작전 코노미의 대본과 로코가 만든 간이의상 그리고 모두의 연기력을 모아 아역배우이자 탐정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지금은 아이돌이자 탐정이 아이돌 탐정 모모코라는 연극이 시작됩니다. 전직 아역배우였던 모모코를 알아보는 관객들 히트작의 연기를 다시 보게 된 관객들은 한우하며 그 기세를 이어 연기를 이어갑니다. 숨어있던 범인을 찾았지만 그녀가 도망치려 할 때 객석 뒤에 나타난 또 다른 인물 모모코의 언니라는 설정을 가진 섹시탐정 코노미 언니가 등장합니다. 점점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서 범인을 잡으며 연극은 끝이 나고 엄청난 한우와 박수를 받으며 데뷔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양팀이 무사히 데뷔 무대를 바치고 시어터로 돌아왔습니다. 히트의 무대와 사이 내 포스의 연극과 무대는 대성공 특히 포스는 인터넷 스트리밍까지 했기에 더욱 홍보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대활약을 해준 모모코와 코노미 모모코는 프로로서 당연하다며 다음에는 이것보다 더욱 대단한 것을 보여줄 테니 놓치지 말고 받으려는 어리광이랑 언니로서 열심히 해준 코노미는 자신을 아이돌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파란만장한 연극은 박을 내립니다. 팀 포스와 핍스가 데뷔하게 되는 이번 8화 이번 편은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데뷔 라이브를 중심으로 처음 겪는 무대와 현장에서 생긴 트러블 속에서 그녀들이 활약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이번 편은 팀 포스가 메인이며 그 중에서도 코노미와 모모코가 주인공인 편이었습니다. 첫 무대 직전에 생긴 무대 트러블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목은커녕 이대로 관계없이 끝나나 했지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로 힘을 합쳐 그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극이 각 멤버들의 캐릭터성을 잘 살리면서도 현장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극대화시켜 해결을 한 것이 가장 포인트였죠. 연기를 잘하는 모모코는 메인 주인공을 사모원 지망이었던 코노미는 워드를 이용해 단시간에 짧은 대본을 작성 아트를 잘하는 로코는 간단한 무대 의상을 그 외에도 치즈루의 니스레브와 크로켓 먹는 것과 오사카인 특유의 개그를 살린 나오의 개그 연기는 자신들의 강점을 적극 살리는 부분이었죠. 특히 모모코의 모든 드라마로 본 아리사의 아이디어 덕분에 생각해낸 짧은 연극이었던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성공한 무대였다고 할 수 있죠. 모두의 활약 속에서 가장 빛을 보인 건 역시 이 두 사람 코노미와 모모코 가장 연장자인 코노미와 가장 어깨 경력자인 모모코가 속한 팀포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아이돌 활동에서 빛을 찾은 코노미와 다시 한번 이누서기 위해 들어온 아이돌 업계에서 혼자 아니게 된 모모코 팀포스에서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가진 이들과 함께 서로 케미가 잘 맞는 친구들이 모여있었기에 더욱 그 부분이 빛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연장자라 어깨가 무거웠던 코노미 옆에서 또 다른 어른으로서 조력해준 치즈로 좀 시끄러웠지만 모모코의 과거작을 알았기에 모모코만이 가능한 무대를 생각해준 아리사 그리고 그런 멤버들의 케미력을 올려주는 로코아나오 각 팀마다 케미력도 높고 잘 받는 멤버들끼리 잘 뭉쳤는데 팀포스의 경우 그런 묘사를 더욱 잘 살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건을 겪으며 가장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던 코노미와 모모코의 성장 사모원 지망이었던 코노미는 푸르사에게 받은 꿈과 빛을 더욱 찬란하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으일 수 있었고 어두운 아약 시절을 보내던 모모코는 든든한 어른과 동료들 덕분에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야기 그 두 사람을 연극의 주인공으로 사용하므로써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동시에 이들이 이번 편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파라는 이 둘의 설정을 잘 살린 한편이라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팀포스랑 함께 힙스도 데뷔하는 편이었는데 힙스의 경우 거의 잠깐씩만 언급되어서 아쉬울 뿐이었습니다. 분명 미아랑 아카네로 뭔가 엄청난 걸 할 것 같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아예 활약을 안 한 것도 아닌 게 이 쿠의 경우 모모쿠를 응원해주는 역할로서 멀리서 그녀의 힘이 되어주었고 먼저 트러블을 해결함으로써 포스에게 자극을 주었기에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7화에서 두 팀이 동시에 활약했던 것을 생각하면 아쉽긴 하네요. 스토리 외적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편 가장 웃겼던 장면은 역시 이 총급 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론도 없이 시작된 이상한 총급 앞뒤 이상하긴 했지만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쫓아가는 사람들 이상하긴 하지만 선배들의 경우 예쁘다는 이유로 동네가 난리나고 전부 쫓아오는 시대를 살았으니 이 정도는 애교 정도로 보이네요. 어찌 보면 이것도 본과 전통을 그대로 가져온 게 아닐까 하네요. 그래도 모모쿠의 설정을 극대화시키면서도 나름 유쾌하게 풀어낸 밀리언다운 연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9화는 무려 올스타즈가 메인 활약 팀6와 세븐스의 활약 속에 에이스 멤버들과 올스타즈의 이야기 기대가 되네요. 그럼 8화 리뷰 여기서 마치고 9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